충북경찰청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페이스북의 공식 계정이 해킹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어젯밤 10시쯤 페이스북 충북경찰 페이지의 운영자 계정이 해킹됐습니다. 기존에 충북경찰청 페이지에 게시됐던 범인 검거 영상과 치안정책 홍보글은 모두 삭제됐고 현재는 중국어로 상장지수펀드 투자글만 올라와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이번 범행을 중국어를 사용하는 해커들의 소행으로 추정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공식 계정을 되찾기 위해서 사이버 수사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